여러분, 이 부정선거라는 것은 왜 합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해온 바와 같이 우리끼리 해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무슨 좌익이 어떻고 우익이 어떻고 이런 거 아니고 선거부정 왜 하냐?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해먹는 겁니다. 우리가 있으면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들인 겁니다. 우리끼리 잘 헤쳐먹기 위해서 그들을 수탈하는 겁니다. 그들을 약탈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수탈이나 약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올립니다. 조세를 올리고 준제세를 올립니다. 규제를 합니다. 이런 민주화 우대업법을 만들어서 우리 새끼들은 다 대입특례 입학을 하겠습니다. 그럼 대입특례 입학이 끝이겠습니까? 다음에는 뭐죠? 변호사 시험도 특례를 줄 것이고 의사 시험도 특례를 줄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 자기들께 해먹는 겁니다. 해먹는데 도움이 됐으면 되면 외교 노선도 다 바꿔가지고 중국아 여러분들 손을 잡고 뭡니까? 형님 세세하면서 뭡니까? 해먹는 겁니다. 해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정선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서울구청장선거 25개 자리 가운데 24자리를 부정선거를 해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그 24자리 가운데 20개 자리를 호남권 출신 인사나 호남권 인사가 아니면 처갓집이 호남인 사람이라도 구해가 20명은 뭡니까? 구청장 자리 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해먹겠습니까? 예산이 600조 400조 500조 되니까 그 가운데 광금 물량은 다 형님도 조금 하고 동생도 좀 하고 그렇게 해먹을 거 아닙니까? 해먹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해먹고 여러분 선관위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통령도 만들어줬고 더불당 후보들 위해서 뭡니까? 구청장도 만들어주고 시장도 만들어주고 기초위원도 만들어주고 광역의회도 만들어주고 국회의원도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권력을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줬는데 우리 애들 뭡니까? 좀 취업 하나 하는 게 뭐가 문제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떡을 만드는데 떡고무를 좀 먹는 게 그게 뭐가 문제고? 우리가 너희한테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다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그 떡고무를 좀 뭡니까? 애들 지금 취업 몇 명 시키는 거 그게 뭐가 문제고? 여러분 선관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희 알잖아. 우리가 너희 폼 잡도록 다 만든 거 알잖아. 이번 4월 10일 총선도 너희들이 말이야 106석 여러분들 164석 정도 받을 때를 108석으로 만들어주고 그 차에만큼 한 50석 넘는 걸 너희가 함께 줬잖아. 그래서 조국도 포함 짓고 이재명도 이런 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만들어줬잖아. 그런데 우리 집 새끼들 말이지 취직이 어려우니까 취직을 좀 시켰다. 그게 뭐가 문제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선관위 사람들은 억울하게 생각할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거 자녀 대입 입학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해처먹는 겁니다. 딴 거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해처먹는 겁니다. 해처먹는데 대통령도 여러분들 만들어주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께서 북조선인민공화국과 비슷하게 여러분들 대통령도 만들어주고 국회의원도 만들어주고 지도지사도 다 만들어주는데 아니, 선관위 총장 아들 뭡니까? 한 명 꼽는 게 뭐가 문제가 되노요? 보시게 되면 뭐 이거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는 이거 크게 다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 떡고물 좀 먹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어차피 어느 놈이 오든지 간에 선관위 직원은 있어야 되니까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다. 선거를 도덕질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하는데 아니, 경력직 공무원 채용하는데 비리 좀 저지르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선관이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선거입니다. 선관위 간부 자녀를 선관위에 채용하기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거나 서류를 조작하고 선거 관리위에 지도감독을 받아 선관위 논치를 볼 수밖에 없는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선관위 자녀 인사청탁을 한 경우도 적발됐다. 그렇게 해 먹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약탈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수탈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국민들이 수탈 안 당하려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 보시기 바라면 전부 다 도덕질을 한 겁니다. 선관위 소속으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이 3천 명 4급 이상의 350명 이 조직의 전직 현직 49명이 인사비리 혐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49명밖에 없겠습니까? 저는 49명도 최소치라고 봅니다. 선관위 고위직에서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 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경력 채용을 선관위 직어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이 되는 통로로 만들었다. 이 사건 대충 덮고 넘어갈 겁니다. 어차피 선거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야박하게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썩어도 이만저만 썩은 게 아닌 겁니다. 나라 가장 천체가 다 썩어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아들 딸 딸과 결혼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예비사위들도 다 합격시켜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가지고 전문의 소쿠리 여러분들 선거 파동으로 물러난 김세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김세한 전 총장의 아들은 선거관리위원으로 온 뒤에 세자로 불리기도 했다. 세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출직 공직자들을 헷박하는 내용들도 다 나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떡고물을 좀 먹은 겁니다. 이 떡고물을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다 입을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만들기 때문에 결과를 그러니까 이 사건의 눈이 가리면 안 되고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런 힘은 바로 선관위가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여기에 오늘 방송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제야 H님께서 보내주신 2024년 총선의 관내 사전투표에서 투표수가 선거인수보다 많은 데이터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선거인수하고 투표소가 같아야 되는 거죠. 사전투표는.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999개 언면동에서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3500개 중에서 999개니까 30% 가까운 곳에서 이 투표수가 선거인수보다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기건수 처리하는 것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기건수를 처리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999개 가운데서 일부만 여러분들 제가 거론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투표함 속에서 나온 투표지 개수가 투표소에서 교부된 투표지 숫자보다 많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뭘 뜻하는 거 아니까 뒷부분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투표함 속에서 표가 더 많이 나온 겁니다. 어떤 데는 146표가 나오고 어떤 데는 59표가 나오고 58표가 나오고 이 투표함 속에서 나온 사전투표지 개수가 많은 겁니다. 교부된 투표용지 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나온 겁니다. 위조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위조투표를 투입했는데 많이 투입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경기 부천 원미 중 4동에서 59장이 나왔다는 것은 투표소에서 개표소에서 개표를 했는데 교부된 투표용지 보다 59장이 더 나온 겁니다. 59장이 더 나왔기 때문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기컨뼈 항목에다가 마이너스 59를 해가지고 0을 처리해버린 겁니다. 표가 플러스 59장 표가 남은 겁니다. 그 남은 표를 마이너스 처리해가지고 기컨뼈 표에서 마이너스 처리해가지고 플러스로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상시한 내용은 좀 이따가 여러분들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선거인수 실제 선거인수라는 것이 선거인 명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선거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부된 투표용지 개수입니다. 이렇게 투표장에 투표한 사람 숫자는 실제 선거인수 선거인수의 기껀표 표를 던지지 않은 사람이고 교부된 투표용지 숫자는 덕표수 플러스 무효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표에 참가한 사람은 덕표수에다 무효표 예를 들면 기표도장을 찍지 않았거나 이번에 비례대표에서 130만 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무효표가 그 무효표 가운데 상당수가 도장을 안 찍은 겁니다. 도장을 그러니까 누군가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무효표는 투표에 참가한 겁니다.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보다도 투표함에서 나온 표수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기껀표 항목을 만들어가 거기에서 여러분들 개수 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함 속에서 나온 투표지 숫자가 투표장에 투표한 사람 숫자 교부된 투표용지보다 많기 때문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항목에 플러스를 처리하고 플러스 10 개수가 남으면 그리고 기껀표 항목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제로로 만들어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이런 빨갛된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100장을 투입했는데 159장을 투입해가지고 159장 여러분들 개표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59장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부된 투표용지는 100장이니까 159장에서 59장을 기껀표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광명시 을 사례하고 여러분들 원미동 원미구 을 사례를 가지고 조금 이따 상세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여러분 참 큰일 났습니다. 국민의 힘의 내부에 있던 경제학 박사는 윤창현 후보 시카고 대학을 나오셨고 또 이경준 후보 코넬 대학을 나왔고 류니스 후보 콜롬비아 대학을 나온 경제학 박사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이비 리그 출신들이죠. 윤희석 씨가 나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저보다 한 6, 7년 아래일 겁니다. 제가 오늘 윤희석 후보가 인기가 있으니까 여기 철저히 외면당한 보수 정당 존재해야 되는 건 맞냐 이런 중앙일보에서 그래도 좀 관록이 있는 김현기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했나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볼 거 없고 선거 부정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보수 지지하는 사람들이 표를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표를 받을 수 없도록 국민의 힘이 처신했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움이 짧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건데 경제학 박사를 했으니까 뭐 통계라든지 차익값 같은 걸 보게 되면 자기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이 상태인 겁니다. 완전히 그냥 부정선거를 깔아뭉개 가지고 어떻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여러분들 비위를 잘 맞춰서 다음번에는 한 번 더 해먹는 거 이상은 일이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윤창현 씨도 마찬가지고 윤창현 씨도 마찬가지고 윤창현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비례대표 출신도 마찬가지고 윤희숙 씨도 마찬가지고 유경준 씨 강남 병인가에서 이번에 그 세 사람이 다 이름들 당선자인데 위조 투표지 투입 때문에 낙선자가 된 거지 않습니까 윤희숙 후보도 마찬가지고 화성에서 출마했던 유경준 후보도 마찬가지고 대전에 출발했던 윤창현 후보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위조 투표지가 이런 만 표 이상이 투입되면서 당선자가 낙선자로 바뀐 경우가 이 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일반인 같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겠지만 세 사람이 모두 다 세칭 아이비리그의 경제학 박사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죠 비겁하게 닥치고 은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기가 차는데 보수 세력은 철저하게 바뀌어야 된다 말로만 변하겠다고 해도 국민들이 이제 믿어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윤희숙 후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거짓과 위선에 대해서 제가 실로 경악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문제였냐 김현기 기자가 물으니까 결국은 연고주의와 집단주의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수도권 충청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회해야 됐다. 수도권에는 크게 이겼거든요. 충청도도 크게 이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 발표해 드렸지 않습니까 대전에서는 4석인가 차지했고 충청도에는 2석인가 더 차지했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경우를 이렇게 하면 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국힘당의 유력 후보들은 거짓말하고 언론들은 뭐죠 윤통 때문에 졌다 이렇게 거짓 프레임을 가지고 선전을 하고 이런 정도가 돼가는 겁니다. 정말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게 여러분들 결국은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덮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너무 큰 부정성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거를 콜롬비아 대학 경제학 박사 출신이고 50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 처절할 정도로 닥치고 부정성가 없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참 기가 차는 겁니까 여러분들 제가 과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때가 더 묻었을 나이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윤희숙 후보가 참말을 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여러분들 부정성가 없다고 외쳐야 되고 윤희숙 후보는 부정성가 있다고 외쳐야 되고 여러분 이게 제야 h님의 전수분석 결과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에 서울의 차익값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지 않습니까 425개 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단 한 곳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투표수에서는 당일 투표가 큰 경우가 없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관내 사전 투표에 선거관리비원회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서울의 48개 선거구 425개의 동에서 전부 다 위조 관내 사전 투표지를 덤북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더해 주셔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백발백중 뭐죠 425개 동에서 전부 다 사전 투표에 압승을 하셨다 이거지 않습니까 북조선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이걸 보고 경제학 박사라는 사람이 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아무리 뭐죠 필요한 거짓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이 플러스 13.16%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관내 사전 투표가 당일 투표 득표보다도 425개 동에서 평균적으로 13.16%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크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다 더해 줬으니까 425대 제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사전 투표 성률이 425대 제로인 겁니다 2분의 1의 425성입니다 그게 뭐 수백 경이 될지 모르겠는데 계산이 안 된 거죠 일단 이런 계산기를 가지고 이런 짓을 했는데 콜롬비아 대학 박사 출신인 경기 그것도 여러분들 그냥 사회학 박사가 아니고 경제학 박사인 윤희숙 후보가 닥치고 부정선거가 없고 보수 측의 마음을 여러분들 더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죠 4월 10일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11석을 얻은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에서 29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29석을 얻은 지역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지역이지 않습니까 종로 중성동갑 전현이하고 여러분들 윤희숙이 대결했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19개는 전부 다 국민의힘의 당선자가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준 위조 사전 투표 때문에 여러분들 당선자가 낙선자가 된 경우지 않습니까 아주 상세하게 밝혀지 않습니까 성리한 국민의힘 후보가 낙선자가 된 경우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얼마나 쑤셔 넣는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 사전 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한 여러분들 투입 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송파병 18461표의 위조 투표지 투입 강동갑 진선미에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선거관리위원회가 17706표의 위조 투표지를 진선미 사전투표 득표에서 대해 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윤희수 후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8등 중구 성동구 갑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15179표의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한 거 아닙니까 투입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명 두 명 세 명이 올 때마다 뭐죠 전산 조작을 가지고 한 표가 전현희 후보한테 더해지도록 그렇게 이런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총 15179표를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윤희수 후보가 8703표로 당선자였습니다 불구하고 15179표를 투입해 가지고 전현희 후보가 6478표로 승리한 것으로 승부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오잖아요 광진갑 도봉을 이러면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국힘당의 여러분들 모모한 사람들이 다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면 종로구 강동을 다 여러분들 부정승을 해 가지고 승부를 바꿨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목록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뭐 딱하다기보다도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을까 이래 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 부정을 그냥 밥 먹듯이 그냥 향해지는 나라가 됐으니까 어떻든 간에 상황이 이런 겁니다 자 이 보시죠 이 선관이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전산 조작에서 조작한 그 결과물이 다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공병호 tv를 아무리 10분의 1 정도로 여러분들 탄압을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며칠 사이에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자료를 내린 거죠 이렇게 민감한 시점에 자료를 내리게 되면 사람들이 더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울 겁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기 전에 한 20년 가까이 작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작가로서 이렇게 글을 많이 쓰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는 능력이 많이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뭐 이렇게 나무라기도 하지만 선관위 사람들의 입장을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 사람들이 지금 심적 상황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조작한 점검 우리 중앙선거관리니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으니까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숫자니까 더더욱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려운 것은 공병호와 제이아 전문가와 제이아 H님과 제이아 K님 이런 사람들이 숫자의 특성을 분석해 가지고 대중들을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대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플래카드를 걸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플래카드 여러분들 걸 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조작을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Y란 숫자를 만든 겁니다 Y가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인 겁니다 이게 Y가 X가 실제로 사전투표에 와 가지고 더불당에 표를 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선관위 발표 더불당 후보 사전투표 득표수거든 이걸 만들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는 어떻습니까 A가 제로인 거죠 X하고 Y가 같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A를 만들어서 더불당 후보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이러면 X가 100표인데 선관위가 50표를 더해 가지고 150표로 발표해 준 거지 않습니까 더불당 후보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가 Y인 겁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발표한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후보별 득표수 가운데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전부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걸 더해 준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에다가 서울은 4분의 1 경기도는 5분의 1 부산은 6분의 1 호남은 4분의 1 그렇게 여러분들 뭐죠 사전투표 선거인수에다 표를 다 여러분들 이만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여러분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죠 두려운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시치미를 딱 떼고 있지만 저는 두려울 거라고 그렇게 보죠 우리의 영원한 파트너인 윤 대통령께서 보호를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더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박주연 변호사가 올린 내용입니다 선거인보다 많은 투표지 말이 돼 수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두 표 한 표 이러니까 별 것처럼 크게는 안 보이죠 이 보시게 되면 여기는 또 놀랍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을 부천시 원미구 146표 김해시 시원에서 기껀 표가 마이너스 97표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표가 더 나온 겁니다 경기도 부천시 을 여러분들 개표를 해보니까 사전 투표에서 이런 표를 준 것보다도 146표가 더 나와버린 겁니다 나왔으니 여러분 그거를 0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껀 표에 뭐죠 마이너스 146으로 0으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시원에서는 표가 사전 투표소에서 나눠준 교부된 사전 투표 용지보다 97장이 더 나온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겠습니까 97장들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기껀 표에 마이너스 97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숫자가 여러분 마이너스가 또 기껀 표가 마이너스가 무슨 마이너스입니까 경기도 오산시에서 여러분들 표를 까보니까 사전 투표에서 교부된 표수보다 72표가 더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껀 표에 마이너스 72 이렇게 0으로 만들어넣습니다 광명시 오산시에서 여러분들 56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걸 내가 딱 보면서 이런 뭔가 하니까 야 이거 한 번 더 들여다봐야겠구나 이거를 기껀 표를 전부 다 마이너스 처리한 겁니다 아마 이 방송 보고 선관위 사람들 전산 담당하는 사람들이 좀 당황할 겁니다 이 표들이 다 표가 많이 나온 겁니다 표가 나눠준 표보다 더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아홉 번 공직선거에 전수조사를 마무리해 준 제야 h님을 여러분들 보낸 메일을 찾아봤습니다 투표수와 선거인수가 불일치하는 전국 은면동의 현황 데이터를 xlp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니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투표수가 선거인수보다 많은 경우에 돼 있다 투표수가 선거인수보다 적은 경우에 돼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제야 h님이 선거인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마이너스 기권적 유령기권이 은면동승 23개와 투표수가 선거인수보다 적은 경우에 은면동승 990개를 합하면 총 1220개 이는 전국 3551개의 은면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28.8%입니다 전국 은면동 가운데 30% 정도에서 위조투표지 투입의 이름 정황이 나온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위조투표를 쑤셔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투표수의 선거인수 데이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그리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 투표수가 선거인수보다 많은 990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다 마이너스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전산상으로 플러스 59가 남은 상태로는 전산작업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나누어준 표보다 표가 59표가 많으면 마이너스 59로 해서 전산작업은 플러스 59 마이너스 59에서 0으로 처리되어야 전산작업이 완결이 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표가 한 표 두 표가 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상태에서 사고가 터진 겁니다 한 표 두 표가 여러분 중요한 게 결코 아닌 겁니다 이게 999개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999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산조작에 맞춰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투입했는데 표가 남아버린 겁니다 표가 더 들어간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휴먼 에라 사람 실수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여러분들 그 삼천 몇백개 정도 투표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삼천개라는 것이 사람의 인지능력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적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그 이유가 결정적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 전산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전산조작은 반드시 반올림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반올림을 그러니까 반올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같은 그런 실수가 발생한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수치가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게 이 투표수가 선거인 수보다 많은 경우는 사전투표지를 투입한 데서 발생했다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혹시 여기 방송을 보시고 전산하신 분들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좀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이 경우하고 여러분들 이 경우하고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이 경우는 위조 투표지를 더 많이 투입한 경우라고 보고 이 경우는 반올림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반올림을 처리하게 되면 이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과 같은 차이값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조작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4분의 1로 하는 게 이렇게 조작했지 않습니까 이 위조 투표지를 더해 줄 때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서울은 4분의 1 경기도는 5분의 1 부산은 6분의 1을 곱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수점 이하가 남는 겁니다 그걸 반올림 처리해야 되거든요 반올림 처리해서 어떤 것은 한 표를 올려주고 어떤 것은 제로표 처리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아마 설명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 분당국 갑입니다 안철수 후보하고 이강재 후보가 붙었는데 이 이강재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8,375표 조작 이강재 후보의 국외 부재다 투표 득표수 605표 조작 서연일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3,703표 조작이지 않습니까 이 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표가 사전투표 선거인수에다가 얼마를 곱하거든요 대개 여러분들 경기도 1원에서는 대개 4장당 1장을 더해 줬거든요 진짜 4장당 그런데 특별지구 이은주 여러분 출마지구 그다음에 이강재 출마지구 이런 데서는 반드시 낙선을 시켜야 될 김은혜 출마지구 안철수 출마지구 이런 데는 서울처럼 조작의 강도를 좀 높여가지고 3장당 1장의 표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8,375표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위조투표지를 선관위가 더해 준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6,041표 그러니까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 16,041에 4분위를 곱한 겁니다 4분위를 곱하면 4,010.2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표는 0.2를 제거하고 4.1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맨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3,703표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7,226표 곱하기 4분위를 하게 되면 1,806.6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반올림해가지고 1,807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반올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정확하게 맞아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전산조작과 반올림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이렇게 여러분들 59표가 남았다 58표가 남았다는 건 뭔가 아니까 위조투표지를 더 많이 쑤셔 넣은 겁니다 앞에는 전산조작이라고 제가 보고 여기는 뭐죠 위조투표지를 더 많이 집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소위 사전투표 선거인 수 곱하기 서울 4분의 1 경기 5분의 1, 부산 6분의 1, 호남 4분의 1 이 과정에서 반올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미시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안이 화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심층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여러분들 경제학으로 훈련받고 지금 세월이 한 30년 이렇게 흘렸지만 뭐 얼굴도 좀 넓고 여러 가지 뭐 체력은 아직 여러분들 한 3시간 4시간 정도 방송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게 뒤뚤지 않죠 그런데 뭐 얼굴도 많이 바뀌고 그랬지만 그 소위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나 태도 그리고 문제를 접근한 태도나 여러분들 그런 자세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얼굴은 늙었지만 그 많던 숱은 많이 빠졌지만 제가 머리숱이 아주 많았는데 머리숱이 울창하다고 할 정도로 머리숱이 많았는데 지금 머리숱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병호란 사람이 어떤 사안을 접근한 태도나 그리고 여러분 자세나 그리고 호기심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딱 찾고 난 다음에 이제 파고든 겁니다 이 친구들이 무슨 짓을 한 거냐 이야기죠 이 인간들이 어떻게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플러스 여러분들 146이 나올 수 있냐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구나 여러분 한 4년 정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왔기 때문에 그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에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여러분들 쑤셔 넣는 광경을 못 봤는데 위조 투표지를 쑤셔 넣은 것이 선거 데이터로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한 4년 정도 집중적으로 파고들다 보면 그 나름대로 노하우라는 감각이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부천 원미을에서 기권표가 마이너스 146표가 처리가 되고 그런 데가 여러분 전국에 999개가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러분들 정거물인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전국의 30% 여러분들 투표소에서 위조 투표지 투입이 발각이 된 것하고 똑같은 이런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부천시 원미구을 사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4기 세력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를 일단 부풀린 다음에 사전투표가 끝나고 있는 4박 5일 사이에 전산 조작을 한 만큼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을 것이다 이만큼 여러분들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이만큼 a만큼 올려놓은 겁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발표 사전투표율을 a만큼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위조 투표에 투입이 들어간 겁니다 그 위조 투표지 투입 과정에서 휴먼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부천 원미열에서는 59표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김혜읍 장류 3동에서는 58표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청주 큰 등에서는 여러분들 33표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착하게 새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더 여러분들 표가 여러분들 더 나온 겁니다 이걸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착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보시죠 맨 위에 가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더불어미당 후보의 표를 부풀리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부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 사이만큼을 위조 투표지를 선관위가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인수 이게 사전투표 선거인수입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에다가 무효표를 더하고 기껀표를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거인수라는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선거인수 여기에서 선거인수라는 자료라는 것은 더불어미당 후보표 국힘당의 표 새로운 미래의 표 그다음에 무효표 기껀표를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후보별 득표수가 무효표는 실제로 투표에 참가한 거고 기껀표는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실제 선거인수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얼마되냐 발표 선거인수에다가 투표장에 오지 않은 기껀표를 빼면 되는 겁니다 기껀표를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함에서 나오는 투표지 개수는 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기껀표는 투표자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선거인수하고 투표자수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 선거인수는 교부된 투표지 개수인 겁니다 교부된 투표지 개수인데 무효표도 교부됐습니다 교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 선거인수에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발표 선거인수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인수에서 기껀표를 빼게 되면 교부된 투표지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교부된 투표지 무효표도 투표에 참가한 겁니다 교부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발각이 됐는가 하니까 이 표가 교부된 투표보다 146표가 더 나온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선관위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니까 잘못 투입 및 구분된 투표지에서 플러스 114표가 더 나온 겁니다 표가 여러분 이걸 다 합치니까 표가 146표가 더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만큼 나왔는가 하니까 149,414표 더하기 146표가 나온 겁니다 146표가 더 나온 겁니다 표가 그래서 이 인간들이 무슨 생각했는가 하니까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 146표를 이렇게 남겨놓고 이걸 0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기껀표 항목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146표를 떨어버린 겁니다 플러스 146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 146표 마이너스 146표가 제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투표함 속에서 표가 몇 표가 나왔는가 하니까 149,414표 더하기 146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투표함 속에서 표가 몇 표가 나왔는가 하니까 149,414표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표가 몇 표가 나왔는가 하니까 146표가 더 나온 겁니다 여러분 투표장에서 표가 여러분들 몇 표를 교부했는가 하니까 149,414표를 교부가 된 겁니다 투표용지가 여러분 투표용지가 149,414표가 교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46표가 더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 부천시 원미구을 투표자 수가 투표지 개수가 나누어준 표수보다 146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나누어준 표수는 149,414표인데 146표가 더 나왔습니다 부풀린 투표지수 부풀린 투표자 지수인 겁니다 146표가 표는 140이 한 149,414표를 나눠줬는데 146표가 더 나온 겁니다 그 146표를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 항목이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149표를 그리고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기껀표에다가 마이너스 146표를 가지고 떨어버린 겁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나누어준 투표지 개수보다 146표가 부천시 원미구을 해서 더 나온 겁니다 그걸 편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더 나온 표를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 항목에 플러스 146을 넣고 전산적으로 그걸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기껀표에서 마이너스 146표로 떨어버린 겁니다 이 부천시 굴, 은미굴 실제 선거인수 표 나누준 건은 149,414표 투표함 속에서 나온 표수 149,560표 투표함 속에서 146표가 더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나누지 않은 표가 146표가 더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어떻게 처리했냐 잘못 투입된 투표자 항목에 플러스 146표 기껀표에 마이너스 146표를 처리해가 제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론은 사전투표소에서 교부되지 않은 표가 146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몇 표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146표의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 같으면 이게 제로에 가까워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천시 원미굴에서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그게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선관이 발표된 데이터를 여러분들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를 구해보시게 되면 이런 차이값이 나옵니다 선관이 발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좌우대칭입니다 100% 조작을 한 거죠 어떻게 조작한 겁니까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위조 투표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0일 총선에서 부천시 원미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5분의 1만큼을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전부 다 쑤셔준 겁니다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래서 위조 투표지를 여러분들 이렇게 전산조작을 해서 위조 투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표를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표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146표가 더 남아버린 겁니다 실물로 된 위조 투표를 쑤셔 넣었는데 딱 여러분들에 맞게 한 게 아니고 146표가 여러분들 더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조작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후보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 몇 표를 집어넣는 과니까 3019표의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의 9205표에는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자에 선물로 준 3019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3019표가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관외 사전투표 15096표의 5분의 1을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김기표 더불당 후보에게 투표자들 던진 표는 6189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합쳐 가지고 9208표를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3019표는 반드시 종이 투표지로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끝나는 4, 5일, 5일과 6일이 끝나고 나면 개표가 진행되기 전인 4박 5일 사이에 3019표를 투입한 겁니다 그 3019표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더 많이 투입해버린 겁니다 그게 전국에서 999개가 발각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제외국민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김기표 후보의 제외국민투표는 296표입니다 선관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 그런데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이 안에 선관위가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를 사랑하사 위조투표지를 더해준 것이 119표입니다 119표는 어떻게 계산된다 선거인수 597이 곱하기 5분의 1입니다 4장당 1장의 이름들 위조투표를 투입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외 동포들이 더불당 김기표 후보에게 던진 표는 177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특별히 더불당 후보를 사랑하사 더해준 표가 119표인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96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019표, 119표, 708표 이렇게 표 이 표는 나중에 반드시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덕표수를 올렸지만 종이투표지를 반드시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부천시 을에서 146표가 왜 여러분들 더 나왔냐 실물로 된 투표함을 까보니까 위조투표지가 146표가 왜 더 나왔냐 표를 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분들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146표와 그렇게 이런 발생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 완전히 덜미를 잡힌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러면 계속 나가보죠 이 김기표 더불당 후보한테 선관위가 준 총 위조투표지 개수가 얼마냐 13,737표를 더해준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그리고 실제로 사전투표장의 50분 숫자는 54,949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선거관리비원회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5만4천명이 사전투표장에 왔는데 6만8천명이 왔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 차익만큼은 전부 다 더불당 후보의 김기표 후보한테 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럼 13,737표를 어떻게 집어넣냐 사전투표장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집어넣는 방식을 쓴 겁니다 그렇게 최종 결과를 보게 되면 여기서 조작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어차피 부천시 원멸은 더불당 그런 당세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불당의 김기표 후보가 조작하지 않더라도 만 2천표 차이로 이긴 됩니다 그런데 만 3천표를 조작해가지고 2만6천5백표 차이로 이긴 곳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 더불어민주당이 부천시 원멸에서 이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정성을 저지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천시 원멸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3,737표의 위조투표제를 이름들 더해가지고 부정성을 저지른 겁니다 이 짓을 10년 이상 해온 겁니다 이 짓을 4월 10일 총선에 전국에서 이러면 다 부정성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그 부정성을 저지른 데 13,737표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집어넣는 과정에서 뭡니까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표를 더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146표가 더 나와버린 겁니다 이 146표를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이 선관인간들이 자주 쓰는 것이 잘못 투입된 투표 장목의 플러스를 처리하고 플러스 146, 기권표의 마이너스 146에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를 일치해서 제로를 만들어서 전산작업을 존경한 겁니다 이거 발각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본인들이 뭐 발각되더라도 뭐 문제가 있겠냐 대법관들도 우리 편이고 윤 대통령도 우리 편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우리 편인데 다 우리 편인데 뭐 좀 발각되어 여러분들 공박사가 악악하더라도 뭡니까 뭐가 문제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나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표를 그냥 쑤쳐 넣어가지고 이렇게 146표를 더 여러분들 쑤쳐 넣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중에 오신 분들은 사전투표율의 25.59% 선거인수의 32%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6.41%를 올린 다음에 13730p를 조성해가지고 위조투표지를 그냥 사전투표 득표수로 쑤쳐 넣어준 겁니다 김기표 후보가 원래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51%인데 표를 집어 넣어가 61%를 만들어 준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각도로 부정성 거를 저지른 게 다 여러분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한국 양심이 마비가 된 거죠 선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왼쪽이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차익값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자료입니다 100%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찾아낸 규칙이 4장당 1장의 위조투표지를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줬기 때문에 그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김기표 더블 민주당 후보가 가진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가짜표를 다 위조표를 다 제거하고 나면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차익값 구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연수 난수의 특징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인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받은 나라에서 이런 부정선거가 10년 이상 이름 자행되고 있고 그걸 대통령 이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그거는 그냥 대한민국의 짐승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인간의 길이 아니고 10년째 이런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직원 3천명의 이름들 예산지금 국천억을 쓰는 그런 국가의 공조직이 밥 먹듯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그걸 모든 언론들이 다 깔아뭉개고 대통령이 다 깔아뭉개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나라 있습니까 나라가 그러니 그 대통령 얼굴 보면 내가 여러분들 토 안 나오겠습니까 토가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를 13737표로 딱 맞춰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걸려든 겁니다 그게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표가 146표나 더 나온 겁니다 나누준 투표소에서 나누준 표보다 이걸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나누준 표보다 투표함 속에서 146표가 더 나온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실제 선거인수 기껀표 빼고 나면 교부수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교부된 수 그만큼 나와야 되는 겁니다 14만 9414표가 나와야 되는데 몇 표가 나왔습니까 14만 9560표가 나온 겁니다 146표가 더 나왔으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부정선거를 하도 오래 했기 때문에 얘들은 끄떡도 안 한 겁니다 더 나오면 플러스 200 마이너스 200 처리하고 나면 끝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런 발견입니다 실제 선거인수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교부된 투표지수하고 실제 투표자수 투표함 속에서 나온 투표자수가 일치하지 않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례를 찾아낸 겁니다 저도 이렇게 확신이 있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 중요한 사안이죠 항상 사람들이 위조 투표를 어떻게 쑤셔넣습니까 이렇게 봤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어떻게 보겠어요 은밀하게 하는 일을 그런데 은밀한 행위가 선거 데이터로 여러분들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숫자가 이렇게 겁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광명실에는 우리가 한 번 부천시 원미어를 다루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석사하기 정도 받은 겁니다 여기 보시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여러분 100% 이해하실 겁니다 58표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정확하게 맞춰서 여러분 늦게가 힘들 거야 이런 데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140여 표 97표 전국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다 일어난 거죠 이 보시죠 광명시의 사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그거 하더라도 잘 아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그거 하더라도 이 사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례를 몇 개 정도 더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제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는 직접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현장을 여러분들 못 봤지만 숫자로 착하게 잡혀던 게 뭐구나 그것도 전국의 999개가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를 올리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올리는 방법은 실제 사전투표율을 국민들이 모르도록 해놨기 때문에 발표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지수를 그냥 더불당 후보 함께 더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박고일 사이에 종이로 된 위조 투표지를 쑤셔 넣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인수라는 것은 득표수에다가 무효표에다가 기껀표를 더한 겁니다 기껀표는 투표장에 안 온 사람입니다 투표장에 온 사람은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인 겁니다 이런 무효표는 주로 어중간하에 기표 도장을 찍거나 아예 기표 도장을 안 찍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례대표 정당투표에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있었을 겁니다 무효표가 130만 편 겁니다 이 무효표가 그리고 그 무효표의 대부분은 도장을 안 찍은 겁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쑤셔 넣은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주로 더불 민주연합하고 그 다음 조국개혁당인가 이런 데 표를 많이 줬겠죠 그런데 어떻든 표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조작을 하더라도 전산조작을 하더라도 개표소에 어쨌든 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130만 표가 들어간 겁니다 대부분은 전번에 박주연 변호사 이런 tv에 나온 것처럼 40 몇 센치 정도 되는 표를 하면서 개표 요원들이 대부분이 도장 안 찍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장을 왜 안 찍어야 되냐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귀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뭉탱이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130만 편 겁니다 지금 제야 전문가께서 전수조사 들어갔으니까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발표 선거인수가 이렇게 되는데 실제 선거인수는 실제 투표소에 온 사람은 발표 선거인수에서 기껀표를 제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장이 온 사람입니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사람 되는 겁니다 이 숫자하고 이런 투표함 속에서 나오는 투표지 개수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 선거인수하고 투표함 속에서 나온 투표지 개수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게 일치 안 한 데가 뭡니까 원미구에서 146표가 더 나오고 여기에 광명실에서 50 몇 표입니까 58표가 더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인간들이 어떻게 처리하냐 59 8표가 더 나오면 플러스 58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함 속에 그리고 기껀표에 마이너스 58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투표지 개수가 몇 표가 나왔냐 89,475표의 여러분들 투표지 개수가 이 투표지 개수가 개표소에서 나와야 되는데 몇 표가 나왔냐 89,475 플러스 58표가 나온 겁니다 투표장에서 준 표보다 58표가 더 나와버린 겁니다 투표장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89,475표를 준 겁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합쳐가지고 그런데 투표지가 몇 표가 나왔냐 58표가 더 나온 겁니다 이 58표가 더 나온 겁니다 58표가 이 58표를 전산작업을 완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플러스 58이 마이너스 58과 만나가 제로가 돼야 전산작업이 완결이 되는 겁니다 기껀표를 58표를 처리해버린 겁니다 표가 몇 표가 나왔냐 89,475표가 나와야 되는데 89,533표가 나온 겁니다 실제 선거인수 교부된 투표지 개수는 89,475개인데 58표가 더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후기 조선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근대교육과 현대교육의 굉장히 큰 특징은 실정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서사, 호멜루스 이런 걸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이게 다 스토리지 않습니까 스토리 지금 여러분들 논평가들이 앉아가지고 국민의 민심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막판에 본인들의 든든한 지지층이었던 의사분들을 격분시켰습니다 그게 다 스토리텔링 스토리인 겁니다 그래서 아주 사고가 낙후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후기 조선사의 여러분들 정신구조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10억 분의 1 나노미터의 이름들 미세공정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에서 선거를 가지고 뭡니까 스토리 그냥 서사 이야기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격한 겁니까 대한민국에 더 많은 엔지니어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나라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 시 조선이나 지금 대한민국과 똑같습니다 문과 출신들이 나라 망쳐 먹는 것은 아주 내가 볼 때는 뭐죠 이골이 나 있는 것 같아요 표가 남은 겁니다 표가 58표가 남은 겁니다 표는 분명히 8만 9,475표를 줬는데 표가 50 네 이게요 8만 9,475표가 선거인수 빼기 기권자수거든요 투표에 온 사람 숫자인 겁니다 여기에 이 보시게 되면은 이 보시게 되면은 광명시의 실제 선거인수 8만 9,475표 무슨 말인 거 아니까 사전투표장에 오셔가지고 사전투표 용지 받은 사람 숫자 당일 투표장에 오셔가지고 당일 투표지 받은 사람 숫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투표자수 투표함수에서 나온 투표지 개수 8만 9,533표 58표가 더 나온 겁니다 그럼 58표는 누가 쑤셔넣습니까 선관위가 집어넣은 거죠 선관위가 집어넣는 과정에서 58표만 집어넣은 게 아니고 더 많이 집어넣죠 여기서는 몇 표 집어넣습니까 1만 341표를 집어넣네요 1만 341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1만 341표 더하기 58표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선관위가 광명을 해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1만 341표에 이르면 위조 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1만 341표를 투입해야 되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김남희 더불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58표를 더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58표를 더 집어넣어준 거예요 1만 341표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거기다 여러분들 58표를 더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에다 이런 표를 쑤셔넣어 가지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플러스 12 플러스 12 플러스 13 플러스 11 플러스 11 미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런 조작을 10년간 밥 먹듯이 해온 겁니다 국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3천 명의 직원이 9천억 예산을 쓰면서 국권을 유린하고 국민의 주권을 박탈하고 특정 정당과 야합을 해가지고 권력을 잔탈해온 겁니다 모조리 사행감인 겁니다 모조리 사행감인 겁니다 이런 짓을 해왔고 윤 대통령 치하에서 4번의 부정선거를 전부 다 부정선거를 치고 그 문제 해결하고 이러면 김용빈한 사람을 보냈더만 야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완전히 부정선거 김용빈은 제가 볼 때는 나라가 망하든지 지가 망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앞으로는 일어나겠죠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대한민국 망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거가 이런 부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완전히 부정이 고차가 된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 살아남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58표가 남았는 표가 더 나왔는데 실제로 몇 표를 집어넣냐 실제로 여러분들 134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1341표를 보시게 되면 134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는 조작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김남희 후보가 조작 안 해도 6512표 차이로 이긴 선거인 겁니다 거기다 1341표를 더해가지고 16853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그리고 이 표를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를 국민들이 모르게 한 다음에 발표 사전투표를 8.26% 이런들 뻥튀기를 한 겁니다 8.26%만 부풀린 겁니다 그래서 1341표를 조성한 다음에 사전투표에 다 더해 주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남희 후보가 조작되기 전에 사전투표 득표율이 52%포인트인데 64%포인트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하고 당일의 격차가 11%로 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해서 선거를 도독질한 거죠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위조투표지 종이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은 볼 수가 없습니다 cctv도 다 조작이 가능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그들이 조작의 흔적을 정확하게 찾아낸 겁니다 만 341표를 투입해야 되는데 58표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숫자가 겁난 겁니다 그래서 배움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 숫자 조작을 못합니다 왜 숫자 조작을 하게 되면 영원히 덜미를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숫자 조작 때문에 이 인간들이 분명히 만행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처음부터 확신을 갖고 이 문제를 4년 동안 전력투구를 하는 거죠 해결하기 위해서 왜 위조투표지는 그냥 파시하고 버려버리게 되면 그냥 없어집니다 그런데 숫자는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4월 10일 총선의 광명을 후보별 특병수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없어지겠죠 나라가 있는 한 이걸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만 341표를 집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실수가 있어 가지고 표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58표를 그리고 58표를 처리하기 위해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 항목에 플러스 58 기권자 항목에 마이너스 58 기권자 항목에 마이너스 58이 나오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기권자 투표장에 오지 않는 사람 숫자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미친놈들인가 여러분들 기권자 수라는 것은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만 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 숫자인데 그게 마이너스 58이 어떻게 나오냐 이 인간들아 이 짐승 같은 놈들아 기권자 수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오냐 이 인간들아 여러분 이렇게 정리정동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러분들 점검으로 우리가 확보한 겁니다 그동안 이 자료들을 봤지만 저도 이렇게 놓쳤는데 오늘 박주연 변호사가 여러분 한 던진 글을 보고 어 그래 이러면서 여러분들 추적에 들어가니까 엄청난 뭡니까 999개 투표소가 발각이 된 겁니다 999개 투표소에서 뭐 다른 데 다 표를 집어넣었죠 그런데 999개에서 정거물이 확보가 된 겁니다 표를 집어넣은 정거물이 오사님처럼 인간 오류입니다 오류 휴먼 에라 여러분 내친김에 보시게 되면 이 인간들의 표를 집어넣는 과정 보시기 바랍니다 a만큼 더해준 거거든요 이런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위조투표지를 더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의 핵심사안인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어떻게 여러분들 제조하는 거 아닌가 위조투표의 총량은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서울은 4분의 1 부산은 6분의 1 경기도는 일반적으로 5분의 1 안철수 김은혜처럼 저희는 반드시 낙선시켜야 될 후보는 서울처럼 3분의 1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는 4분의 1 화끈한 이름 조작했던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두 장당 한 장의 여러분들 위조투표를 투입했기 때문에 3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사전투표일 이전에 30일 전에 다 확정되기 때문에 선관위 데이터베이스 그대로 여러분들 다 뭡니까 입력대가 딱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만 곱하면 쫙 해가면 뭡니까 표가 쫙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전투표자 수보다도 일정 수만큼 항상 높은 발표 사전투표가 올라가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다 조작돼 가지고 방송을 타고 뭡니까 이번에는 우리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특별히 관심이 높아서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말은 뭔가 아니까 역대 사상 최고치의 조작을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위 자료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광명시열에 김남희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5483표 조작 김남희 후보의 국외 부재다 투표 득표수 174표 조작 김남희 후보의 한일동 관내사전투표 득표수 3034표 조작 그럼 이 안에 선관위가 김남희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대해준 위조투표자들이 있는 거죠 선관위가 제조 생산한 위조투표 를 계산하시려면 이게 선거인수에다가 4분 1씩 곱하면 되는 거죠 한번 보시죠 5484표가 선관위 발표 김남희 후보의 관외투표 득표수입니다 이 안에는 선관위가 제공한 위조투표지 2149표가 있는 겁니다 2149표는 어떻게 제조됐습니까 관외사전투표 선거인수 8596표의 4분 1을 곱한 겁니다 위조관외사전투표수가 그러면 실제 투표수가 3334표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외국민투표는 실제로 선관위가 341표를 김남희 후보가 받았다고 했는데 제외국민들이 진짜 던진 표수는 256표밖에 안 되고 선관위가 김남희 더블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더해준 위조투표지 개수가 85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김남희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조작된 위조투표지 개수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부정선거를 굉장히 다 갖도록 이렇게 위조투표지 개수로도 여러분들 봤고 그다음에 김남희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대해진 가짜 투표지로도 분석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남은 것처럼 잘못 투입된 투표지 투표함 속에서 교부된 투표 용지보다 더 많이 나온 투표지 개수를 통해서도 증명이 됐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익값을 통해서도 검증이 된 겁니다 천인 공로할 여러분들 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여러분 더 하겠습니다 이 산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화성시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값 여기서는 56장이 더 나왔습니다 원미시열 146장 화성시값 56장 강명시열 58장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냥 좀 많이 나온답니다 58장의 투표지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만 장 이상을 집어넣는 가운데 실수가 생긴 겁니다 보시게 되면 화성시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부풀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풀린 것만큼 4박 5일 소위에 종이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반드시 종이 투표지를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개표가 끝난 다음에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 속에는 진짜 투표자하고 가짜 투표자가 여러분들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의 주력부대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오늘이라도 그냥 중앙선관위 전산 프로그램의 여러분들 메인 서버에 포렌식 들어가게 되면 다 까발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윤 대통령이 정신 차려 가지고 몇 개의 선거구에서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아시려면 사전투표자 수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확인하게 되면 발표하고 여러분들 실제하고 그대로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윤이라는 사람이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지 무슨 뭐 여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닌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밝힐 의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분들 어려운 거지 본인이 밝히겠다 이렇게 하면 금시해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윤 탓을 왜 하냐 윤석열이 책임을 지어야 될 사안이지 윤 탓을 왜 안 하겠냐고 대통령 중심지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여러분들이 2년 동안 날인을 못했는데 그 윤석열이 그것도 윤 윤 윤 윤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새끼들하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뭐가 윤석열이가 잘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선거가 여러분 4번이나 도덕질을 당했는데 뭐가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잘한 게 있냐고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국민들이 주권을 완전히 여러분들 탈취를 당했는데 뭐가 여러분들 중요한 일이 있어 가지고 4번이나 부정 쓴 걸 자기 치하에서 다 당하는 겁니까 말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내가 그냥 열 안 내려고 하지만 윤석열이가 지금 무슨 할의배가 됩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지 한동훈이 있더만 한동훈이 어디면 윤석열이 있더만 우와 윤석열이 에이 이거 인간들이 배알이 그래 가지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발표 선거인수라는 것은 교부된 투표지 개수인 겁니다 교부된 투표지 실제 선거인수도 이런 기권표라는 것은 투표장이 안 온 사람들입니다 투표장이 안 온 사람을 빼고 나면 투표장에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투표함을 까 가지고 나온 투표지 개수하고 실제 선거인수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일치 안 하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56표가 남는 겁니다 56표 화성시 갑에 교부된 투표지 개수가 13만 7547표인 겁니다 13만 7547표 그런데 투표지가 몇 장이 나왔습니까 56당이 더 나온 겁니다 56당이 더 나왔으니까 잘못 투입 구분의 투표지 플러스 56하고 여러분들 기권표에 마이너스 56을 처리해 가지고 제로로 만들어버려 가지고 전산작업을 종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선관위가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투표소에서 교부된 투표지 보다 56표가 어떻게 나오나 북조선이 투입한 거냐 중국 공상당이 투입한 거냐 선거사무 누가 담당하고 있냐 김용민이 이끌고 있는 선관위가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 김용민의 이름이 이끌고 있는 선관위에서 광명시 갑에서 화성시 갑에서 표를 분명히 13만 7547표를 배부를 했는데 왜 여러분들 그것보다 56표가 더 나오냐 이야기죠 어마어마한 중요한 여러분들 증거물인 겁니다 이 인간들이 전국의 모든 선거국에서 위조 투표를 쑤셔넣다가 실숙을 한 겁니다 표를 56표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몇만 표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여기 또 만 표 이상을 집어넣기 때문에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56표가 더 나온 겁니다 56표가 표가 56표가 더 나온 거란 이야기죠 나눠준 표보다 나눠준 표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실제 선거인수 발표 선거장에 안 온 기껀표를 빼면 그게 교부된 투표지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 선거인수 13만 7547표를 교부했는데 몇 표가 나온 겁니까 56표가 더 나온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명할 거고 이야기죠 해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화성시 값은 실제 선거인수 교부된 투표지 숫자입니다 13만 7547표 투표하면 까보니까 나온 투표지 개수 13만 7603표 56표가 더 나온 겁니다 56표를 표를 만 장 이상 집어넣는 과정에서 더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표 진짜 얼마 집어넣냐 12,794표를 투입한 겁니다 12,794 더하기 이름들 몇 표가 이름 들어간 겁니까 56표가 더 들어간 겁니다 페르킨은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2,794표를 투입해야 되는데 29표를 더 투입한 겁니다 여러분 12,794표 투입하려면 헷갈리겠죠 표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조작한 규칙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12,794표를 집어넣고 화성갑에서 투표장에 직접 오신 투표자는 5만 1177명이고 진짜 실제로 오신 분하고 가짜를 합치게 되면 6만 3971표의 발표 사전투표율을 선관위가 여러분들 과장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죠 12,794표는 사전투표장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조작 안 해도 이기는 선거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옥주 후보가 조작하지 않더라도 3,187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선관위가 송옥주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유난히 살아나서 12,794표를 투입해가지고 양 후보의 격차를 15,999표로 벌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생겨가지고 12,794표를 집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생겨가지고 56표를 더 여러분들 더하는 바람에 이렇게 덜미가 잡힌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12,794표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열심히 집어넣다 보니까 56표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그 16표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장목에 플러스 56을 처리하고 전산상 작업을 완결하기 위해서 기권표에서 마이너스 56표를 처리한 겁니다 기권표라는 것은 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선거인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투표장에 출연하지 않는 분이 기권수입니다 투표장에 출연하지 않은 분이 마이너스 56에 어떻게 나옵니까 세상에 기권자수가 마이너스 값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 인간들아 과천에 있는 중앙선간의 인간들아 특히 전산 담당하는 인간들아 한번 이거 생각해봐라 기권자수가 마이너스 값이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인쇄 날인이 어떻게 가능하냐 인쇄면 1위고 날인이면 날인인 거지 마이너스 56이란 기권자표가 기권자수가 왜 나오냐 기권자수가 마이너스가 어떻게 나오냐고 이 인간들아 그거를 서울법대 여러분들 김용민 씨가 가가지고 착 달아붙어간 여러분들 부정선거의 원흉이 됐으니까 당신이 죽든지 나라가 죽든지 양당한 결판이 나겠지 서울법대 출신들이 나라를 말아먹는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법대 출신들이 나라가 망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딴 놈들이 아니고 서울법대 놈들이 나라를 망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제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는 23.10%인데 이거 국민들이 다 모르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cctv 촬영하면 여러분들 선거법 위반이라 고소하고 캠코드 촬영 못하게 하고 선거인 명부 없이 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못 짓게 하고 그래야 지금 발표를 마음대로 발표하지 않습니까 28.87%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결국은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해가지고 위조투표율을 만들어 쑤셔 넣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투표 중에 몇 사람이 왔는지 국민들이 모르게 해야 되니까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cctv 촬영 못하게 하고 캠코드 여러분들 촬영 못하게 하고 개수도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무슨 선거에 뭡니까 선거인 명부도 없이 선거하는 선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쓱 빠진 여러분들 나라를 어느 놈이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조작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작을 해가지고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보면 가슴이 가슴에 이 명심이 있으면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보고도 시카고 여러분들 대경제학 박사나 콜롬비대학 경제학 박사나 코넬데티 경제학 박사나 국회의원 한 번 해먹고 한 번 대하기 위해서 입 닥치고 뭡니까 선거 부정 없다고 외치니까 야 나라가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썩어버렸는지 나는 참 요즘에 보면은 정말 참 뭐 이렇게 슬프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야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개연 한 번 해먹었으면 됐죠 그걸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냥 발악을 해가지고 뭡니까 선거 부정 없다고 길길이 날뛰고 정말 징글징글한 사람들이 조작을 여러분 왼쪽을 해놓으니까 조작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이런 득표 수를 다 복원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구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선거잖아요 이게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된 내용은 무진장 중요하고 저도 의외의 여러분들 발견을 했다 사전투표지를 쑤셔넣는 장면은 내가 직접 잡아내지 못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사전투표 투입을 위조투표지 투입을 정언할 수 있는 데이터가 999개가 여러분들 999개 투표수가 확보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언급하면 다 하고 인간들이 이렇게 조작한 거 아닙니까 위조투표를 더해준 거거든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중학교 투표였던 선형방정식 y이꼴 a 플러스 bx b는 1이고 a는 절편 인터셉트고 절편만큼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여러분들 사례를 보면 화성갑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님 고맙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면 중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 민주당의 송옥주 후보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는 212표입니다 이게 가짜인 겁니다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선관위가 특별히 송옥주 후보를 위해서 만들어둔 위조 제외국민투표 득표수 87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선관위가 87표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87표를 국외 부재자 투표 선거인수 446명에다가 4표당 1표를 훔쳤으니까 5분의 1을 곱해가지고 87표를 만들었던 거죠 실제로 제외국민투표장에 오신 분은 125병밖에 안 되고 선관위가 허위 숫자를 만들어서 87명을 더한 거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212표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 민주당의 송옥주 후보의 모든 사전투표 득표는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이 됐다는 얘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일정 퍼센트를 모두 다 더해 준 겁니다 모든 수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발각이 된 거죠 정말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선관위의 정산 담당자들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극형에 처해야 될 사안입니다 왜 다 밝혔습니까 더 이상 밝힐 수가 없을 정도로 밝혀낸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밝혀질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더 큰 걸 발견한 겁니다 실물로 된 위조투표제 투입 현장은 발각을 못했지만 실물로 된 위조투표제 투입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조투표제 점검물들이 전국에 999개 투표소 점검물이 확보가 된 겁니다 여기다가 전산조작을 이러면 반올림 처리한 것까지 합치게 되면 한 40개를 더하게 되면 999개 더하기 한 40개 정도가 점검물이 확보가 된 겁니다 한두 개 투표소도 안 되고 배춘잎 사전투표지는 뭡니까 세 군데가 나왔으면 이거는 그냥 더 큰 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배춘잎 사전투표지나 상하예백이나 좌우예백이나 다른 위조사전투표지는 벨소리로 다 변명하지 않습니까 숫자를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숫자를 조작한 것이 이거를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김용민이가 도둑놈이다 해도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둑놈 집단이다 해도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왜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를 만진 겁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성정이 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욕설은 쓰지 않지만 너희들이 도둑놈들이다 너희들이 멀쩡한 나라를 멸망시킨 도둑놈들이다 너희들이 서울법대 나오고 여러분들 하는 짓거리가 너희들 폭행이 뭡니까 처벌받을 거다 이완용이가 세세손손님 명하를 누릴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이완용이 손자, 손녀들이 우리 고조할아버지가 이완용이다 이런 이야기 못하잖아요 너희가 이완용이보다 훨씬 심한 놈들이지 그때 나라는 뭡니까 거의 골로 갔지만 지금 나라는 멀쩡한 나라잖아요 왜 너희들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걸 다 담을 수는 없다 이 수치를 어떻게 조작할 거냐 기권자 수를 마이너스 56을 처리한 놈들이 어디 있냐 기권자 수가 뭐냐 이야기죠 투표장에 선거인 명부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이 기권자인데 기권자 수가 어떻게 마이너스 56이 나오냐 이야기죠 이 인간들아 어떻게 기권자 수가 마이너스 56이 나오냐 이야기죠 기권자 수가 어떻게 여러분들 뭐죠 부천 원미열에서 마이너스 146이 나오냐 이야기죠 어떻게 광명시열에서 기권자 수가 마이너스 58이 나오냐 이야기죠 어떻게 여러분들 기권자 수가 광명열에서 여러분들 마이너스 58이 나오고 여기는 이게 광명엘이 아니겠네요 이게 화성갑인가 이게 화성갑이네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고쳐놓는 게 낫겠네 화성갑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다루고 그다음에 내일도 여러분들 몇 개 사례를 더 해 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위조 투표지가 투입된 거죠 위조 투표지가 이렇게 투입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방송을 이래서 손을 못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까도 까도 이런 양파처럼 계속 나오니까 오늘 진짜 기념비적인 업적입니다 진짜 오늘 여러분 중요한 위조 투표지에 비한 결정적인 뭐죠 전국에 한 천 백 개 가까운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 투표소를 찾아낸 겁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증폭시키면 오늘 방송 마치게 되면은 이거를 이런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가 그동안 본 증거물 등의 가장 위력적인 증거물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물은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분석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오늘 정리된 이 증거물인 겁니다 이 바로 깃근자수를 마이너스 56 깃근자수를 마이너스 146 깃근자수를 마이너스 58로 처리한 것이 결정적으로 뭡니까 이 인간들의 아킬레스건을 그냥 잡은 겁니다 이렇게 그럼 정리를 하십니다